새 견생 찾은 크리미, 저희가 며칠 전 전해드렸죠. 평택역에서 주인에게 조리 돌림, 내던짐, 영상 나갈 텐데요. 저거, 발길질, 무차별 폭력을 당했던 저 강아지 크리미, 근황이 전해졌어요. 당시 수원시청은 크리미에 대한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했던 주인 남성에게 돌려보내졌는데요. 하지만 민간단체가 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동물권단체 케어가 학대범으로부터 크리미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. 크리미는 엑스레이 검사상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추후 정밀검사를 했을 때 다른 이상 소결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학대자의 처벌 수위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케어 단체는 남성이 키우는 나머지 두 마리 개에 대해서도 데려올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 학대자의 집주소도 찾아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이 구조 이후에 촬영된 영상인데 세상에 교수님, 저 예쁜 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발길질을 하고 내던질 생각을 했을까요? 그것도 공개된 장면.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훨씬 더 심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2일 만에 수원시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까지 출동을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심리는 이런 거죠. 내가 내 돈 내고 샀으니까 이건 나의 소유물이다.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소유물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생명에 대해서 본인이 학대를 공개적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결국 데리고 가면 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봤을 때 즉 강아지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건데요.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개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법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섭나아지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는 데이터의 유전한 것입니다.